네, 지난달 26일이죠. 에코프로비엠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있어서 합동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장막판에 나왔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당시 주가가 19% 넘는 또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죠. 지주사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주가도 27% 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달 들어서 반등령이 나오긴 했지만요. 오늘 이 에코프로비엠의 내부 거래 의혹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또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동채 회장이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에코프로비엠 전망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에코프로비엠 하면 지난달 18일인가요? 코스닥 1위까지도 시가총액 올라가기도 했던. 무지리로 올라갔죠. 고고행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지금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청주공장 화재도 있었고요. 임원들 이슈도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등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해야 합니까? 이 종목. 참 주식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악재가 나올 때는 악재만 나와요. 호재가 나올 때는 호재만 나오고. 무슨 얘기냐면 작년 11월 달에 57만 원까지 주가가 찍을 당시까지 보게 되면 정말 진짜 영끌이라고 하죠.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없는 호재 다 끌어모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더니 분위기가 바뀌어서 악재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 것만 계속 보고 안 좋을 땐 안 좋은 것만 보는 그런 현상이 주가를 웃게도 하지만 주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지 않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뒤집어져서 악재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차명 계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수사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미리 유출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소위 말하는 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 쪽에서 이런 자명 계좌라는지 이런 얘기는 일부러 흘린 것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명 계좌 얘기가 흘러 외부로 새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은 피의자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에코포레임 임원진들이 그 얘기가 흘러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인멸을 해야 되잖아요. 인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자명 계좌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건 그만큼 증거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명 계좌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부자 거래까지는 어떻게 변화를 통해서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내부자 거래에다가 차명 계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거의 지금 시중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혐의들이 거의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잘 아시아시피 자본시장법에 접촉이 되는 거고요. 차명 계좌 같은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위반 그리고 조세포탈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항목들인데 차명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논의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위 말하는 계좌를 통해서 반복적인 입금이라든지 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볼 거고요. 그리고 송금 계좌까지 다 추적을 해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그 차명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진지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을 하는 건데 아마 차명 계좌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까지 입증이 거의 다 된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차명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검찰 수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의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그리고 소위 어떤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온다는 것들은 이미 증거가 확보가 됐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명 계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회장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는 회장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관건인데 차명 계좌가 나오게 되면 회장까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됐다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검찰 쪽과 변호인이라도 충돌 발생이 되는 것들이 이게 개인적 일탈로 볼 것인가 아니면 회사였던 재산상 손해 그리고 투자자였던 재산상 손해 이런 부분과 연결된지 어떤 충돌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차명 계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형사법상 이게 개인적 일탈로 보기에는 좀 힘든 구간으로 그러니까 변호인들한테 좀 불리한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저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변호인들 쪽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에코프로 OBM 임직원들 같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은 그리고 증거 자료 확보 같은 경우는 검찰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악재냐고 호재냐고 우리는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보다 더 악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좋을 수는 없다. 주가 많이 하락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 상대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니까 기업 신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내추렌도태, 백소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소사태로 인해서 기업 이미지가 타격을 받게 되면서 아직까지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런 사례를 좀 봤을 때 에코프로범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기업 이미지 타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서 어떤 주가 하락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